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하면요 정기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죠 이쪽이 생각이면 감정이고 오감이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뇌에서 생각을 하는 양심은 이미 뇌에서 시작돼요 좋고 싫으면 다 감정이건 뭐건 다 시작은 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폭되기를 심장에서 하는 거죠 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은 지혜 그쵸? 오감은 능력 그랬을 때 감정은 자비 덕목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혜와 자비가 아우러져야 양심인데 양심 중에 이런 사랑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사실 양심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실제 우리 이치로 알아도 반야하면 이제 자비 지혜와 자비로 했을 때 지혜가 이쪽에서 선명히 알아내도 자비로 실제로 내 마음이 꽉 남에 대한 사랑이나 정의감으로 꽉 차려면 중단전이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다 양심인데 사실은 이것까지 능력 이게 다 지혜, 자비, 능력 이게 다 아우러지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족경전 3.1신고에서 3.1신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하느님, 하느님 우리 식으로 하느님 하느님은 대해, 대덕, 대력하시다 큰 지혜, 큰 덕, 큰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게 정기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법 따라 정기신이 온전하자만 알면 또 이렇게만 표현하면요 도교 사람들은 정기신이 온전해야 하느님 된다 그러니까 죽어라 또 단전호흡하고 좋은 거 먹고 산에서 욕심날 거 안 보고 아예 여러 곳 있으면 되는가 보다 하면 또 안 돼요 왜? 자비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치우치기 알면 안 돼요 정기신이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지혜와 자비와 선을 실천한 능력이 원만하다 그러면 뭐냐? 지혜는 반야바라밀이고 나머지 육바라밀이 능력이요 그 능력이 어디에 동원돼요? 사랑에 그러니까 결국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바라밀 잘 실천하면 육바라밀 잘하면 되고 유교로 말하면 인위의 지신이 원만하면 지혜가 지혜 역할하면 지혜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그게 예절이라는 실천 능력을 가져올 거고 그러면 뭘 실천하겠어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겠죠 지혜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지혜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지혜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지혜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